5성커트도 좋은데도 인도는 뿌옇긴 뿌옇네 안녕하세요 체코재입니다 여기는 인도에 있는 뉴데일리구요 저는 이번에 이제 인도에 있는 경찰청장님의 그 결혼식에 그러니까 경찰청장님의 따님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 가지고 여러분 왔습니다 저랑 어릴때부터 중학기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이제 형님이 계신데 이분의 이제 지인이에요 경찰청장님이 그래가지고 제가 한 4년 전에 인도 왔을 때는 그때는 약간 인도에 약간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래도 가고 발언하시도 가고 이랬다면은 이번 여행은 약간 인도에 약간 상류층이나 이제 부자 요런 분들의 삶을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 영수님 너무 이쁘신데요 너무 이쁘신데요 변신중입니다 신형님 그래도 한번 저희 구독자님들 인사 한번만 안녕하세요 제리 형입니다 동네 형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몽이 나와요? 이거 봤을 때? 단추가 나와있으니까 장몽이 나와있으니까 장몽이 나올 것 같습니까? 네 오늘은 그냥 헤나를 헤나하고 정신 먹고 네 아 이게 결혼식이 되게 체계하게 아네요 그러니까 하루 전에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이런 거 다 하고 본 결혼식을 또 따로 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이틀 동안 이렇게 하네요 11시 내일까지 약간 한국의 결혼식 문화랑 약간 다르다 그런 느낌이네요 She's the bride and I'm the bride sister Ah, sister. Oh my god 누나고 동생인가? 언니고 동생이신가 Then we have to prepare for all sorts of bookings reception, hotel bookings Because the number of guests are a lot Like for this wedding, this was decided on 1st April You guys booked this hotel 140 room? Yeah, total on both sides And the other hotel, 50 room? Yeah, we have rooms in other places also So 200 room? Almost Oh my god So I'm very curious, what is this one? This one? Okay, I can explain that Okay, okay Today is a Mehendi ceremony Mehendi is henna So that's the henna And what typically happens is the bride and the bride's really close family members The women typically in the family would get it done the previous night So men also can? Yes, yes, absolutely Yeah I put it also to bless her Okay, bless her Everyone puts it as sort of a blessing It's for the bride, yeah Okay, okay And everyone puts it for the bride Okay, okay So that's just the first Okay, so okay What is your name? Tulika Tulika And? Arbita Arbita Tulika Arbita Okay, thank you for your explain Okay Okay So today is the mood You guys are all going to be here You guys are all going to be here You guys are going to be here So they're going to be there So they're going to be here It's like the event is today So they're going to be here Yeah It's a very warm It's all warm I'm not sure You're not sure 아 아까 저기 뭐냐 그 신부 분이랑 악수하고 거기에 맞쩍이 붙어있어 이쪽은 어디 부지 간다 아 차도 불러주셨구나 옛날에 인도 왔을 때 막 소랑 차랑 같이 갔었는데 요즘에는 소는 잘 안보이네 이 동네는 여기는 좀 이제 조코보 동네 이 동네는 소는 안보이네 옛날에 막 소 검사한테 제로토 추면 안 돼 검사한테 제로토 추면 안 돼 제로토 춘다고요? 오 되게 고급져 보이네 여기 기차도 가네 뭐? 우리나라 사람 겁나 싫어 왜 왜 싫어하세요 왜 이런 사람 싫어하세요 형님 형님 귀하셨으니까 한국인이야 한국인이야 형님이 이제 인도분이신데 한국으로 귀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올 때부터 계속 그 인도 막 택시나 어디서부터 인도사한테 답답하다고 계속 막 화하네 와 사람 많네 오 짜이가 있나 보다 진짜 저희네 저희네 여기 있어요 마살라 짜이 마살라 짜이 짜이는 한 4000원 좀 하고 아메리카노는 3000원대 후반 정도 한국이랑 가격이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하거나 조금 싸거나 약간 그런 느낌 똑같아요 진짜? 길에서 파는 100원짜랑 똑같은데 형님 짜이마 똑같잖아요 길에서 파는 100원짜랑 똑같은데 길에서 파는 100원짜랑 똑같아요 길에서 파는 100원짜랑 똑같아요 그래서 형님 말로는 이 앞에 꽁지 머리 저 분은 저 꽁지가 약간 종교적인 약간 그런게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만지면은 큰일난다고 합니다 싸움나 그 심한 싸움 그래서 혹시나 이제 뭐 그럴리 없겠지만 꽁지 머리 이제 신기하다고 만지시는 분 없기를 김태기 형님 종교적이기고 선수스러운 거래 형님 형님 어? 여기여기여기여기여 여기여기여기여기여 지금 뭐 생선을 들고있던 생선 들고 생선 보여준다 오 이제 모두 편하나 보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하하하하 흥유 흥유 아 네 니가서 지워지네 빈 빈 빈 빈 빈 안 될까요? 저거 안되서 works 어! 길이저어요 길이저어요 근데 이건 어디든지 드릴까요? 아 근데 이건 여자들이 필요해? 여자들이 필요해 델리도 하리아나 지역이에요 하리아나에서만 팔 수 있다 이 맥주를 오 신기하다 혹시 술 쪽이 보석이다 보니까 그렇구나 아 헤나 아 헤나맞구나 헤나 신기한게 헤나 해주시는 분이 다 남자다 전화받는 사시네 귀찮으신거 같은데 오 천마다 와 뭔가 저희도 할 수 있을거 같은데 그렇게 막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거 같은데 충분히 할 수 있을거같은 느낌이 드는데 형님 저 두번째 손가락 검은거 봐봐 피니쉬 아 오케이 땡큐 형님 진짜 의심해서 저 두번째 손가락 검은거 봐봐 아 장인의 손가락 진짜 땡큐 봐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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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진짜 장난 아니다 아 아니 확실히 경찰청장 좀 되시니까 뭔가 이 다른데요 아예? 클라스가 아니 근데 인도가 되게 그런 막 결혼식에 진심이라고 제가 듣긴 했는데 오 이게 지금 분위기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지금 예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이 한 300명 정도 오셨고 내일부터는 한 1000명씩 온대요 이 결혼식장에 와 윤이 멋있다 와 윤이 멋있다 롤 롤 롤 와 마살라 치킨 다녀봐 노래가 약간 EDM 같기도 하고 약간 그 뭐냐 신기한 인도노래에 EDM 섞은 느낌? 아 롤도 있구나 아 근데 이 복장을 되게 저녁에는 편하게 꼬라 그래가지고 약간 반바지에 이렇게 좀 편하게 꼈는데 너무 너무 복장불량인데 너무 죄송한데 너무 복장불량인데 너무 죄송한데 아 이거 노루가 있네 노루 여기 같이 참을 좋아해 만일 아 너무 걱정은 어제 제가 궁금해서 비슷하다 와 수اح이 수아 수아 숙양 기업 인도의 결혼식을 보러 왔는데 보다보니까 결혼하고 싶습니다 인도의 결혼식을 보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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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가 끝난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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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은 2일 차인데 이렇게 하고 자기네들 고향에 돌아와서 또 하거든요 결혼을 거의 일주일 내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고향까지 못 가고 오늘까지 하고 내일 떠나긴 할 건데 진짜 여기는 결혼이 진짜 큰 행사 같아요 진짜 이렇게 구이하는 여mind 오십니 이게 여자쪽 어 이게 남자 쪽 탈모 탈모 피 안통하겠다 이게 지금 머리카락을 이렇게 머리카락 사이사를 이렇게 땡겨가지고 이렇게 하는구나 약간 선물세트 같지 않아요? 머리 묶는 매듭이 똑같아가지고 캔디 2개 같은데 캔디 2개 아 진짜 너무 웃긴다 이거 야 나는 완전 왕사탕이네 동거래 마 투리 노 캔디 플라워 투리 제가 생각하는 투리 아니고 저는 약간 이렇게 인디아 터번 이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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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잡이 파리 반 잡이 파리 반잡이 반잡이 오 여긴 어제보다 더 큰거같은데 여기는 미쳤는데 몇박 며칠 웨딩을 하는데 여기도 진짜 미쳤습니다 어제도 진짜 장난 아니었는데 여기는 더 진짜 뭐 말도 안되는데 영화에서 보던 그런 진짜 무슨 진짜 스케일이 아예 다르구나 지금 결혼하는 신부측이 저희는 신부측 하객인데 신부측이 경찰청장 한 주위에 있는 경찰청장 따님이고 신랑분은 약간 사업하시는 분인데 인도계급으로 따지면 상위 1%쯤 되는 그런 분들 같아요 상상은 했는데 상상은 했어요 근데 와 제가 상상은 보다 더 말이 안나오네 아 저기 경찰청장님 계시는 곳 지금 들어보니까 여기에 지금 뭐 국회의원분이나 이제 뭐 인도에서 이제 한급발 하시는 그런 분들이 엄청 많다고 하는데 저는 누군지 잘 모르겠고 저기 앉아계시는 분들도 이제 아까 인사 나누었는데 이제 같은 경찰청장급이신 분들 저는 꼭 인사 나누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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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페도 있네 쓰레기통 이쁜 것 봐 와 부페도 있네 쓰레기통 이쁜 것 봐 와 부페도 지금 뭐 튀김부터 해서 튀김끄릇 어제는 막 스시랑 이런 게 있었거든요 오늘은 지금 보니까 막 스시랑 이런 건 없고 그냥 끓인 메뉴들로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대박이다 아, 혜택 이건 새로운 식품 아, 네 오케이, 한번 먹어볼까요 굴차 굴차 관야박 굴차 이거 옛날에 길거리에서 보고 왔는데 인도 길에서 진짜 많이 보고 왔는데 보통 과자고 안에는 무슨 색깔 새콤한 특이한 시간입니다 과자 안에 사과, 식초 같은 게 싹 그런 새콤달콤한 그런 느낌 아니 지금 보면 여기 입구가 여기고 여기가 이제 뷔페거든요 여기가 이제 뭐 메인브레가 없고 이렇게 있고 근데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또 뷔페가 뷔페가 말도 안 되는 뷔페가 있네 이거 진짜 살짝 거짓말 조금 더 보태면은 정말로 어디 경기장 정도 크기에요 경기장 한 농구경기장 전체? 코트랑 관중석까지 해서 전체력도 크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어쩐지 저희가 약간 단촐하더니 여기가 이제 메인이구나 근데 아직 약간 준비 중인 것 같아요 이제 시작해가지고 어, 이거 비둘기다 비둘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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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 뭐 어, 어 뷔페 먹으러 왔네, 그걸 번지 잘 찾았네 어이 어이 야, 근데 뭐 남의 결혼식 가서 이렇게 할 말은 아니지만 근데 이렇게까지 일주일씩 결혼하고 이렇게 막 성대하게 하면은 여기는 쉽게 헤어지기도 쉽지 않을텐데 이렇게 이런거 진짜 하루종일 대가나면 이거 얼마나 까 심지어 데일리 한복판인데 데일리 시장님이요? 데일리 시장님? 데일리 시장님 10년 전에 그 데일리빠르까지 계걸이 앉아 가지고 계란 넣어 먹을까 말까 그 카레 고민하던 계약 500원짜리 넣어 먹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어쩌다가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런 구경도 하고 헬로 안녕 방금 들었는데 이 결혼식 지금 이 장이 하루 되여 하는데 5억이래 5억 이게 5억이래 아니 그면은 어제 그 연회장도 이거 한 절반쯤 됐고 호텔도 200개 넘게 잡았다고 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 델리에서 말하는 게 최소 10억은 넘을 것 같은데 그리고 고향가서 또 하시니까 15억 정도 쓰지 않을까요? 여기도 상상을 못하는 게 시장님도 오시고 워낙 부자들이 많이 오니까 근데 인도 문화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찾아보고 알았는데 아까 미스터 비스트씨가 이야기 해줬는데 원래 인도 문화가 딸 쪽에서 다 지불하는 그런 문화래요 결혼비용이든 아니면 뭐든 집도 딸 쪽에서 무조건 부담하는 그런 문화인데 뭐 요번에는 여기서는 이제 같이 좀 남자 쪽에서 좀 약간 사업을 하시니까 같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딸 쪽에서 진짜 거의 뭐 90% 80% 이상 다 하는 그런 문화래요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약간 종교적인 이유 같은데 정말 막 딸 많이 가지신 부모들은 파산도 하고 빚내서 막 그렇게 판다고 하더라고요 부당하다 말다 이렇게 말할 건 아닌데 왜냐면 이들의 문화니까 제가 뭐라고 말할 건 아니지만 딱 팩토로우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높으신 분이 왔습니다 지금 밤 12시 9분인데 이제 이제 모든 결혼식이세요 이제 이제 한국에서 한국에서 일하는 중 어떻게 지내세요? 보통 1-2시간 정도 지내요 1-2시간 정도 지내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 일하는 중 그래서 3-4시간 정도 지내요 네 그런데 2-3일 동안 1주일 정도 지내요 근데 이건 다른 레벨이예요 다른 레벨이예요 결혼 문화가 한국이랑 너무 다르다 그냥 앉아서 주례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앉아서 이렇게 사람들 보라고 사진 찍으라고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번에 인도 결혼식을 한번 와 봤는데 좀 약간 특별한 결혼식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세계의 삶 약간 어떻게 보면 꿈꾼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다른 세계의 삶을 봐서 되게 일단 신기했고 뭔가 이 결혼 문화가 모든 사람들이 즐기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가지고 또 그런 부분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빨리빨리 끝나는 게 아니라 결혼식이자 모임이자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그런 재미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이번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게 도움 주신 우리 고향 형님인 수인 형님한테 감사의 인사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잘 generates 분들 getGreat 영상이 있습니다 ㅎㅎ 열심히 캐 summ嘉이 ginesß atravett 순위 Capito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